정말 특별해 보이는데요 역시 원 안에 서시면 드레스 끝내실 수 있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오른쪽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오른쪽 끝까지 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향해서 멋진 포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나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고요 시상식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